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소개시켜준 택시여서 굉장히 싸게 탔어요 보통은 비싸게 봤는데 호텔에서 지정해준 택시라 소개시켜주더라 그래서 아주 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티안에서 루앙파방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엔티안의 거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20분 인데요 거리가 좀 반사나네요 베트남 같으면 오토바이로 난리날텐데 여기는 그정도는 아니네요 이성태우 트럭에 있는거 이 성태우구요 조그만 오토바이가 운전하는건 툭툭이랍니다 그 다음에 차로 운전하는데 여럿이 타고 가는거 그거는 이제 성태우 교통수단이 그렇습니다 한 15분 걸린다고 했는데 꽤 가는거 같아요 이성태운전으로 가고 싶어요 이성태우 희원한 운전에 있는 대로 가고 싶어요 이성태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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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택시가 없나? 저 앞에 미니배는 제가 타고 온 차입니다. 지붕에서 승합차를 안에는 사람이 타고 위에는 짐을 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